이번 시간에는 N400 아플리케이션을 혼자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N400 아플리케이션은 모두 2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카드, 소셜 시큐어티 카드, 아이디 카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여권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입출국 기록이 필요하고 지난 5년 동안의 직장이나 학교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고요. 지난 5년간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혹은 재혼입니까? 재혼일시 내 전 배우자의 인포메이션 이름, 생년월일, 그와 결혼한 날짜, 이혼한 날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배우자의 배우자가 재혼일시 그 전 배우자의 인포메이션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자녀분은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입양한 아이, 배우자의 아이 이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한 장 한 장 풀어보시겠습니다. Let's go! 첫 페이지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페이지 1에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abinet 중에 하나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름이 Form N400입니다. N400 첫 번째 페이지는 신청자는 Part 1에서 Part 15 20페이지 Part 1에서 Part 15까지 모두 작성해야 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자이면 N400을 쓰시는 게 아니라 N600 아니면 N600K를 쓰십니다. Part 1 Information about your eligibility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당신은 18세 이상이시며 A 영주권 받은 지 최소 5년이 되셨습니까? Part B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3년 동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Part B도 체크하세요. Part C는 시민권 배우자와 지난 3년 동안 결혼을 하셨고 그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서 체류 중이시면 319B Form이 additionally 들어갑니다. Part D는 지금 현재 미국군에 복무하시는 분에 해당되고요. E는 그 외 Other입니다. 페이지 1 첫째 페이지 Part 2는 신청자의 이름을 기재하십니다. Family Name Suor Name이라고 하죠. If you are Suor Name이라고도 하는데 Family Name 혹은 Last Name은 성을 기재하시고요. Given Name First Name 그리고 Middle Name If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세요. 영주권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운전면허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또 Social Security 번호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다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Middle Name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iddle Name이 생긴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럴 시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는 영주권에 나와 있는 이름대로 기재하십시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영주권에는 Family Name Last Name이 홍 H-O-N-G Given Name First Name이 길 K-I-L 동 B-O-N-G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K-I-L 띠시고 D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Middle Name D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Part 2에 Number 2는 영주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2 3번서부터 13번 3번 Other Names you have used since birth 미국에 사시면서 닉네임 별명을 사용했었거나 다른 이름을 쓰셨다면 그 이름을 작성하십시오. 4번 Name Change Optional 시민권 획득 시 이름을 legally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는 이민국에서 합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면 이민국에서 하고 판사님 법원에서 승인된 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법원에 서류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선서를 해요. 시험을 보시고 선서는 이민국에서 하는데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은 이름을 바꾸면 법원에 가셔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유의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현 이름을 그냥 갖고 계시든지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5. Your US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하십니다. 6번 이민국 온라인 Account Number 있으시면 기재하시고요. 7번 Gender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8번 Date of birth 자, 생년월일을 적으셔야 되는데요. 생년이 아니라 월, 일, 생년 1월생이시면 01, 23일, 1945년, 1945 이런 형식으로 적으십니다. 9번 영주권 받은 날 영주권 앞면 하단에 영주권 받은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재하십시오. 10번 태어난 국가 11번 현재 내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 내가 현재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 기재하십시오. 페이지 파트 2에 12번 13번 자, 12번은 당신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영어 시험 보시는 게 불편하십니까? 영어 시험 보시는데 장애가 있으십니까? 있으면 yes 없으면 no 자, 있을 시 만약에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장애가 있을 시에는 B. 당신은 55세가 넘었고 영주권 받은 지 15년이 되셨습니까? C. 당신은 65세가 넘었고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지 20년이 됐습니까? 그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2, 파트 3, 1번 살펴보겠습니다. Are you requesting an accommodation because of your disability and or impairment? 당신이 어디가 불편하셔서 accommodation 같이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A는 귀가 잘 안 들려요. Sign Language Interpreter 수화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B. 저는 장님입니다. 아니면 보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3, 파트 3 C. 나는 다른 종류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Wheelchair가 필요합니다. 다 기재하셔도 되지만 데이타임 폰 넘버 기재하시고요. 5번 이메일 아이드레스 5번 이메일 아이드레스 최근 최근 그 후 맨 마지막 B는 current physical address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 B는 mailing address 나는 살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그 편지 받는 주소를 B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페이지 4, 파트 5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information 자, 그 전 주소 5년 만약에 어떤 분이 영주권 받은 지 딱 5년 됐는데 살고 계신 주소도 딱 5년 됐어요. 그러면 physical address cd 이런 거 필요 없죠. 5년의 information 만 provide 하면 되거든요. 파트 5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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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사를 하셨던 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세 번 갔다. 그러면 대략 주소를 마치셔서 하루 이상의 갭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 주소가 작년 12월 31일 날 이사와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주소 이사 갔던 주소는 작년 12월 30일 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갭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4 파트 6 가겠습니다.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의 부모에 대한 말입니다. 1번 Were your parents married before your 18th birthday? 당신 부모가 당신이 18세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까? Yes or no? 2번 엄마가 시민권자세요? Yes or no? 1번 페이지 5 파트 6 는 어머니의 이름 Last name Last name 성 먼저 이름 그리고 어머니가 태어난 국가 태어난 나라 이름 Part B Part C 어머니의 생년월일 Part D Part D 시민권 받은 날짜 자, 어머니의 자, 어머니의 시민권 받은 날짜를 아시면 기재하시고요. 2. 어머니의 영주권 번호 자,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3번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시민권자세요? 기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똑같이 아버지의 성, 이름 B B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 C 아버지의 생년월일 D 시민권 받은 날짜 E 영주권 번호 기재 Part 7 Biographic Information Background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종 Ethnicity 인종 Hispanic or Latino Hispanic인지 Latino인지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Not Hispanic or Latino 두 번째 체크하시고 2번 Raise 인종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 Asian에 체크를 하시고요. Height 키를 몇 미터가 아니라 Feet 인치 Feet 키하고 몸무게가 계산이 컨벌트가 안되면 컨벌트를 하기가 힘드신데 제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보시면 몇 비트 몇 인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몸무게도 마찬가지고요. 가끔씩 How tall are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가끔씩 시험관이 가끔씩은 How tall are you?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I am 5 foot 3 이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해요. How tall are you? I am 5 foot 3 I color 한국 분들은 Brown Hair Black Board 머리가 없으신 분 Black 많은 분들이 Hair color가 Black이죠. Blonde 금발 Brown 갈색 Gray 흰머리가 많고요. Red 빨간 머리 Sandy 백인들이 Sandy color가 많죠. 은... 갈치색 White 정말 흰머리 많은 흰머리 Unknown Other 90% 이상은 Black Page 6 Part 8 1, 2, 3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 you attended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직장 현재 다니는 학교 최신 순서부터 뒷걸음 쳐서 기재하셔야 돼요. 자영업일 경우 비즈니스 하는 분이실 경우 Self employed 라고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Employer or school name 직장의 이름 아니면 다니는 학교의 이름 또 밑에 Street number and name 어느 도시에 있고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하셔야 되고요. 혹은 해외에 있으면 그 해외 직장을 적으시면 됩니다. Date from 언제 시작했고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2018년도 Day 2 아직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하고 있을 시에는 STILL Still 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Your occupation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니면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의 CEO 대표이사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저희는 페이지 7 파트 9 에서 뵙겠습니다. 7 페이지 파트 9 합산해서 합산해서 계산하십니다. Number 2 How many trips 지난 5년간 해외에 나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How many trips 여행을 다녔던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3번은 1번과 2번을 합산해서 List below all trips of 24 hours or longer than you have taken outside of United States during the last 5 years. 똑같은 형식으로 Start with your most recent trips and work backward. 뒷걸음질 쳐서 계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초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2019년도 다녀온 것은 1월 15일 2019년도 그 다음에 6개월이나 More Did you trip last 6 months or more? 그 란에는 No를 체크하시고 Country to which you traveled South Korea Total day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14 days 이런 형식으로 적으시는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온라인으로 N400 application을 작성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다 보면 컴퓨터가 알아서 며칠을 나갔다고 days, total days를 계산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 시험 보실 때 N400 부분에는 보통 How many trips of 24 hours or longer Have you take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last five years? 라고 묻습니다. One trip, five trip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칸 수가 지금 현재 여섯 번 트립을 적게 돼 있지만 여섯 번보다 더 많이 나가시면 새로운 종이를 카피를 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세븐 페이지 파트 10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1번 What is your current marital status? 당신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결혼을 하신 상태입니까?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Single, never married 결혼 한 번도 안은 미혼 상태 Married Divorced Widowed Separated 결혼을 하셨으면 Married 체크하시고 Divorced 이혼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 이혼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는 미망인 배우자가 돌아가신 상태 그 다음엔 Separated 별거 중입니다. 현 상태에서 이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Number 2 If you are married Is your spouse as current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당신이 현재 결혼했다면 당신 배우자가 미국 군인의 현역으로 복무 중이십니까? 예, 아니요. 체크하시고요. 3번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married? 당신은 모두 몇 번 결혼했습니까? 기혼이신 경우에는 한 번이 되시겠죠. 그러나 신청자가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내 배우자는 초원이다. 했을 때는 두 번이 되시겠죠. 그 전에 결혼을 하신 적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을 해서 적어 놓습니다. 4번 If you marry now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your current spouse 지금 현재 결혼하고 계세요. 그래서 배우자의 인포메이션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A current spouse's legal name 똑같죠. 성,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current spouse's previous legal name 전에 배우자님께서 다른 이름을 썼으면 그것도 기재를 하십니다. C는 서류상 별명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 D current spouse's date of birth 나의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E 결혼한 날짜를 적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 파트 10 기혼이신 경우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묻습니다. F current spouse's present home address 지금 현재 내 배우자의 집주소를 적어 놓으시고요. G current spouse's current employer or company 딴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직장 이름을 기재하십니다. 5번 Is your current spouse's US citizen? 당신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Yes or No 6번 생년월일을 태어나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Other naturalized citizen 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at birth or other Other 체크를 하셨으면 be they your current spouse's became a US citizen 시민권에 나와 있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9페이지 파트 10으로 가겠습니다. F My current spouse's date of marriage with the prior spouse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가 결혼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전 배우자와 결혼한 날짜를 적습니다. G Date my current spouse's marriage ended with the prior spouse 내 현 배우자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혼한 날짜든지 헤어진 날짜를 기재하십니다. H How my current spouse's marriage ended with the prior spouse and ruled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혼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Divorce 이혼하셨습니까? Spouse disease 배우자가 돌아가셨습니까? Other 다른 경우가 있을 시 설명을 요하십니다. 이혼하셨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체크업 하시게 되겠죠? Number 9 If you were married befor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your prior spouse. If you have more than one previous marriage, provide information on additional sheet of paper. 신청자 신청자 결혼을 한 적이 있더라면 신청자의 전 배우자 신상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결혼을 한 번 더 하셨었거나 여러 번 하셨을 경우에는 다른 종이에다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My prior spouse's legal name 나의 그 전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십니다. D My prior spouse's country of birth 내 전 배우자가 태어난 국가 My prior spouse's 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내 전 배우자의 국적을 기재하십니다. F Date of marriage with my prior spouses 내 전 배우자와 언제 결혼하셨는지 결혼 날짜를 적습니다. G Date marriage ended with my prior spouse 결혼 생활이 언제 끝났는지 기재하십니다. H How marriage ended with my prior spouse 나의 전 배우자와 결혼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두 가지죠. Diverse 이혼했거나 그 다음 Spouse disease 아니면 사별했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체크하셔서 기재하십니다. Nine page part 11으로 갑니다. Information about your children 자,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Spouse 배우자에 대해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When is your date of marriage?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September 11, 2001 이런 형식으로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바로 Part 11에 있는 질문입니다.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1번 내가 낳은 아이 입양한 아이 신랑 아이 모든 아이들 나와 관계된 모든 아이들의 넘버를 기재합니다. 1명이면 1명 4명이면 4명 기재를 할 시 Number 2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순으로 A, B, C, D를 작성하십니다. Child Number 1 아이의 성 기재를 하시고 아이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영주권자 일시 A 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를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어놓습니다. Country of birth 아이가 태어난 곳을 적어놓고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0 Part 11 A 첫 번째 Child에 대한 질문은 그 아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 아이의 주소를 기재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고 마지막 질문 What is your child's relationship to you? 이 A라는 아이와 당신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낳은 아이일시 Biological Child 라고 적고 아니면 Legally Adopted Child 아니면 나의 배우자의 아이입니다. Step Child 이런 형식으로 기재하십니다. Part Page 11 A, B, C, D 모두 6명 정도의 아이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아이가 7이나 8 되시는 분들은 Separate Paper에다가 아이의 인포메이션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art 2 Part 2 정말 정말 중요한 Question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많은 분들이 인터뷰가 잡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위는 드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1 1 2 2 2 3 감사합니다.